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킬더킬 강좌와 킬더킬 안에 들어있는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반기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 이 마지막 공부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또 실력을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생님의 킬더킬 교재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킬더킬 교재 안에는요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우리의 수능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그 난이도 정도까지 준비하면 되는 거지 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소위 말하는 고난도 문제까지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은 첫 번째 자 선생님이 뭐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이루어지지만 수없이 많은 축구 선수들이 딱 정확하게 90분만 연습하진 않습니다. 90분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연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실제 90분이라고 하는 실전에 정말 중요한 경기에 딱 다가왔을 때 축구 선수들이 그 실전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너무 긴장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했던 것들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다 훈련했던 것을 암기했다고 할지라도 실전에 들어가면 몸이 그대로 거의 정신없이 몸에 베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훈련했던 그대로 실전에서 경기력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수능장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실력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지지 않고요. 마치 그 전에 몸에 베어있던 것처럼 몸에 베어있던 그와 같은 문제풀이 실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문제 난이도가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1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문제들을 통해서 긴장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상태가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전 감각이라든지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게 되면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와 같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수능 문제에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1등급 컷을 보면 47점. 수능,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하는 수능은 드디어 절대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수능이 되게 된 셈이죠. 우리의 수능에서의 목표는 만점이어야 되는데 이 만점의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정답률. 매해마다 우리의 6월 평가원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우리의 만점의 걸림돌은 드디어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문제가 나날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유전병이 왜 이렇게 어렵니까? 많은 학생들이 유전병 파트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왜 유전병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유전병 문제는 DNA표라고 하는 세포주기 문제 안에 DNA표 문제에서 그 문제에다가 돌연변이를 하나 추가하게 되면 유전병 문제가 되고 단일인자에다가 돌연변이를 추가하거나 다인자 그리고 가계도 이와 같이 유전에 있어서 다양한 모든 영역을 완성해놔야 거기에다가 돌연변이가 추가되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유전병 문제를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모든 영역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은 이 범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 문제의 난이도가 세포주기에서 DNA표에서 살짝 추가됐다고 하지만 요즘에 세포주기의 DNA표나 OX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실력에다가 플러스 알파, 모든 것이 플러스 알파 되어야 돼서 유전병 파트의 문제의 정답률이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수능은 만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전병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수능은 예전에 있던 수능에 비해서 예전 수능에서는 실수라도 아니면 고난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채우지 못해서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능은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역마저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선생님의 킬더킬 아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흥불의 전도, 근육, 세포주기,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까지 총 문제 150문항 들어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작년 교제, 재작년 교제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나오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교제, 선생님의 이 고난도 문제풀이 강좌의 교제는 4월이나 5월 정도, 빠르면 4월, 좀 늦으면 5월 정도 나왔는데 4, 5월이면 6월 평권 시험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획할 때도 학생들이 이제가 기출을 한 번 풀었거나 기출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고난도 NG 문제 안에서는 기출 문제도 그대로 좀 수록되어 있었고 기출에서 살짝 변형된 난이도가 적당한 유형의 문제들도 그 작년, 재작년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교제는 달라요. 지금 교제는 7월입니다. 6월 평가원도 끝났고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 안에 기출도 풀었고 그리고 6월 평가원도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출 문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난이도 넣지 않았습니다. 100% 자체 제작 문제, 모든 100%가 자체 제작 문제이고 이 제작 문제 안에서 기본적인 난이도는 중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 문제도 파이팅이 넘치는 32 문제가 들어있고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문제 안에 흥분의 전도 문제는 한 문제 들어있는데 이 모의고사 한 문제 안에 즉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 있을 법한 이 한 문제가 32문항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32회분의 모의고사를 보는 효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던 킬더킬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문제 중에 문제로 선별되고 선별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문제, 한 문제 모두의 모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이 교훈이라든지 또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실전 감각이 반드시 있는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여러분 책을 딱 받아들면 아마 책 안에 선생님이 지금 이 책 진짜 공들인 책이거든요. 얼마나 공들인 책이고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한 책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도 보면 바깥 테두리가 초록초록 여러분들 중에 책 지금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초록초록인 부분 바깥 테두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초록초록 테두리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냥 넣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을 초록으로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건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드시 풀어주는 문제들로 예를 들어 보여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접근 방법 유형을 분석하거나 스킬을 분석해서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주면 제가 나 풀 수는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과 함께 나와 함께 공부했던 방식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 적용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초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입니다. 문제 안에서도 슬쩍 보다시피 여러분 기출을 벗어나서 또는 기출과는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바깥 테두리 초록 테두리가 없는 건 우리 방금 배웠던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도전해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요. 자 초록 테두리가 되어 있는 문제는 제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강좌 너무 길게 끌지 않을 겁니다. 수능 앞두고 너무 길게 길게 완강하기 버거운 이와 같은 강좌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록초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문제를 풀어주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쳐내려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강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킬더킬 교제의 가장 큰 목표는 적중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제 6월 평가원을 지나고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난도 엔제는 자 수능에 올해 2, 5학년도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분석을 갖추고 또는 이 분석과 함께 나올 법한 문제를 연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바로 앞에 선생님의 이 강좌 바로 앞 커리큘럼이 바로 메가스터디 엔제였는데 엔제 안에 들어있었던 흥분의 전도 문제가 우리의 6월 평가원에 살짝 달라진 우리의 흥분의 전도 유형이랑 딱 맞아 떨어지듯이 선생님의 킬더킬 교제 안에서도 우리의 9월 평가원 수능이라고 해서 이들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 마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선생님의 킬더킬 문제가 수능을 너무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해도 안 될 것이고 우리 딱 2, 5학년도 수준에 맞게끔 그와 같은 선을 잘 타서 자 이런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줌으로써 마치 실전의 감각을 기르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중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작년에 있었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6월 평가원 이후로 이루어지는 하반기에 나오는 모든 커리큘럼은 그 선생님의 목표 베이스가 바로 적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수업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 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와있던 작년 수능 문제랑 방금 얼마 전에 치렀던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문제를 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요 2, 4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수능 문제 안에 자 가와 나는 모두 우성이고 다는 열성이고 여기 우리 6월 평가원도 두 개는 우성이고 나머지 한 개는 열성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염색치고 나머지는 엑스 6월 평가원도 상염색치고 엑스 그리고 밑에 오엑스 잔여 1, 2, 3, 4 그리고 비분리 문제라고 얘기하는 돌연변이 문제 이렇게 모든 결이 동일하죠. 근데 이 4학년도 수능 문제 안에 정답률이 21%였던 것이 바로 6월 평가원에 있어서 정답률이 45%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 일단 정말 기출 문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의 기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흥분의 전도도 풀었을 것이고 근육도 풀었을 거고 웬만한 우리 기출 문제는 다 열심히 풀었겠죠. 단 하나 난이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유전병 문제 사실은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그 6월 평가원과 닮아있는 또는 그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수능 어쩌면 교육청 문제들까지 모든 유전병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고 들어왔어야 돼요. 모든 유전병 문제의 기출을 또는 모든 유형의 가계도를 다 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1월, 2월 개념을 공부시킬 때 유전병의 난이도 높은 유전병을 하다 보면 눈빛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포 주기도 다 못 풉니다. 3월하고 4월 넘어가서 제가 또 유전병의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을 꺼내들어서 풀고 있으면 수업을 하다 뒤돌아보면 애들 눈빛이 선생님, 제가 단일인자도 못 풉니다. 다인자도 아직 어려운데 무슨 유전병입니까? 이렇게 눈빛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딱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시기마다 좀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름 이후로는요. 어느 수업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은 유전병의 기출문제를 풀어줘도 애들 눈빛이 그대로 쏙쏙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 기출문제를 진짜 어려워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눈빛의 자신감이 차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이 강좌 킬더킬이라고 얘기하는 강좌 안에서 유전병에 대한 변형된 문제도 만나겠지만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의 픽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2호학년도에 필요한 유전병의 기출문제 가계도의 기출문제는 제가 이 강좌 안에서 풀어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강 옆에 첨부파일로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에 관련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전병 파트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 박재현 선생님 지미강의를 듣고 싶은데 내가 기출 유전병이나 가계도 기출문제 중에 진짜 어려운 거 내가 아직 손을 좀 덜 댔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저랑 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이런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 이게 문제풀이도 이 강좌 들어도 되는 실력일까요?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여름에 하는 현장에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1번 유형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면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건 10분 15분 길지 않아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풀이 직전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딱 정리정돈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DNA표 보는 법 공부시켜놓고 DNA표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병 문제로 바로 넘어가고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와 관련된 거 정리하고 단일인자 유전병 문제 같이 풀 거고 다인자 정리하고 그리고 다인자 유전병 가계도 정리하고 가계도 유전병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유전병 문제 안에 사실 기출문제로 딱 들여다보면은 클라임 펠터라고 얘기해서 클라임 펠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 정리 소위 말하는 스키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의 1분열의 비블리 엄마로부터 2분열의 비블리 2분열의 비블리라면 아들과 동일하고 이런 유형에 대한 정리 이런 정리 정도는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유형 정리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 문제 풀고 만약 유전병 문제라면 유형 정리 시켜놓고 그리고 기출문제 아주 어려웠지만 옛날에는 풀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변형된 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계단을 통해서 풀게끔 제가 수업의 기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이 고난도 엔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강부의 훈련을 통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90분 경기를 뛰려고 했더니 90분을 마치 여러분은 헐헐 날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킬 더 킬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진짜 잘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뭘 하고 오면 좋을까요? 제가 다음 주 수업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수업 시간을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음 주 수업은 단일인자 그리고 단일인자 플러스 문제도 풀고 단일인자 플러스 유전병도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단일인자 강의를 좀 듣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 교재는 뭘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매지 말고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와 같이 선생님에게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중에서도 자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단일인자 다인자 강의도 사실 단일인자라고 얘기해봤자 흥분의 전도 근육도 세강세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분수풀이법을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근육의 3강에서 분수풀이법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단일인자도 3강 다인자도 4강 이렇게 듣고 온 학생들 진짜 여름에 여러분 장난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늦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늦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간단하고 쉬운 문제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저 늦은 거 맞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거 맞는데 따라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눈에서 눈에서 여러분 눈에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강좌를 따라오기 위해서 또는 이 수업을 함께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 자 단일인자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듣고 이 수업 듣고 여기 듣고 그리고 복습하자 뭐 이런 식의 다음 주에 다인자 할 거니까 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복습하자 여러분 이 강의 안에서는요 사실 그러려고 준비한 강의예요. 여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뭐 다른 거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듣고 들어오게끔 만들어놨던 자 같이 함께 들으면 좋은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뭐 가계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듣고 오면 너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요 저 이거 얘기할게요. 현장에서는 자 여러분 현장에서는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거 숙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거의 킬러파트 소위 말하는 흥분의 전도 근육 그리고 난이도 높은 유전 위주로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애들이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신경계는 호르몬은 아니면 방어는 이런 내용들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로 이런 비유전 모의고사가 총 27회분인데 두 달 만에 27회분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 4개씩 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풀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쉽다고 안 틀리지 않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결국은 뭐 쉽더라도 아 맞네. 내가 이런 것도 깜빡했네. 그래서 선생님이 비유전만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집에서 숙제로 다 풀려오게끔 시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 난이도 높은 걸 공부하고 서브로 숙제를 통해서 비유전에 해당되는 것이 밸런스가 딱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비유전에 관련돼서도 조금 고민이다. 이걸 그대로 놓고 가도 되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면 만약 개념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강의 안에서 신경기 호르몬 방어를 들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개념은 완강했고 제가 지금 빠뜨린 부분만 찾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모의고사를 활용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심차게 준비한 킬 더 킬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 안에 100일이라고 얘기하는 시간 안에 완벽하게 달라지는 모습도 너무 많이 선생님이 만났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직진으로 상향곡선만 올라가게 되면 수능 그날 그날 여러분들은 최고의 실력으로 수능 직전 그날 나의 최고인 실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실력으로 여러분들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 옆에 탁 붙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킬 더 킬 자, 함께 같이 들어가 봅시다. 저는 외가 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